야 곰 왜? 우리 추추 잘 있어? 여기 낮에 왔다 갔을 텐데 너랑 아이스크림 먹었다 그러던데? 아니 두 사람 뭐 뭐 진전사항은 없고 이번 주말에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그 얘기를 왜 지금 해? 이 얘기를 너한테 왜 해? 내가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고? 그래 저녁 먹고 영화 자 자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바이 오케이 오케이